아이고 저보다 할머니 얼굴이 그냥 빨갛네 빛이 막나네 수고했어? 하율이가 요새는 빨리 나와요 하율이가 더 먼저 나왔어 항상 그래 항상? 저... 어? 야 여기 빛이 막 난다 하람이가 먼저 나왔다고? 아니 하율이가 하람이는 한 세 번째 나오더라고 아니 그니까 그 반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왔는데 다른 클래스 이 더울 때 정말 더워 오늘 하면요 얼굴이 다 익어버린다 이런데도 니네가 잘 오기 때문에 고맙다 하고 코드하고 고마도 우선 먹고 있어 여긴 빠져나가는 것도 한참 걸리네 안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 있을뻔 했는데 아이고 거기에 가드 나오느라고 아까 내가 앞쪽에 좀 서 있었거든 그랬더니 그 가드가 여기는 애들이 와서 보는 장소라고 그러더라고 나무 밑 거기 있거든 오른쪽에 나는 그걸 몰랐길래 이쪽에서는 하율이가 오고 이쪽에서는 하람이가 오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율이가 그냥 어 봐라 얘 지 선생 보려고 왔지 그러니까 알았다고 아까 그랬어 아까 보기 빠이 발목은 손으로 벗지 말고 봉투자 이렇게 보고 선이 너네 아직 깨끗하지 않았지 봉투를 집어 넣었고 제 손으로 벗지 말고 감사합니다.